스페셜 코너지기요? 네.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요. 아. 저 이제 성인이에요. 후! 배송되어. 팽디 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. 팽디 김수혜입니다. 스페셜 코너지기 홍진호 오라버니도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페셜 코너지기요. 네. 홍진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되게 오랜만이죠? 네. 유인왕락 이후로 처음이죠. 몇 달만인지? 1년 다 돼간. 1년 안 됐죠. 몇 달밖에 안 됐죠? 제가 오빠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. 아 제가? 진짜로? 네. 다들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요. 아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했던 멤버가 이진호나 김희출 친구. 종종 보는데 사실 남자들끼리 만나면 술을 많이 먹잖아요. 소혜씨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. 저 이제 성인이에요. 그렇긴 한데. 그렇긴 하죠. 휘철이의 우정죽. 막 엄청나게 먹거든요. 소혜씨가 좀 더 이제 뭔가 괜찮아 지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부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소신 배웠어요? 저요? 네.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. 아버님하고도 저랑 한번 있었죠. 네. 아버지가 인사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홍진호 오빠만 안 하신다고. 아 제가요? 아 제가 문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